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부동산 공법 동영 모의사를 가지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이래 목욕사 문제풀이 하겠는데 자 이것 40문항이 나와 있죠. 40문항이 나오면 최소한도 일단 40점이 과락제에 걸리니까요. 40문항 중 16문항 이상은 꼭 맞춰야 됩니다. 16개 이상 맞추면 딱 40점 그래서 일단 과락을 면했으니까 합격의 여지는 생겨요. 그런데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100점 맞았다. 그러면 여기다 20점 빌려줄 수 있죠. 그러면 60점. 그리고도 자기가 80문 남았잖아요. 그런데 또 공시법하고 세법을 어느 중간에 공부해서 거기서도 딱 40문항 나왔다. 그러면 또 거기다 20점 빌려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도 60점. 여기 이제 자기 빌려준 것 빼고 60문이니까 딱 합격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세워가지고 자기가 어떤 감옥에 자신 있는가. 자신 있으면 그 감옥에 좀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점수를 많이 얻어야 돼요. 전략적으로. 알겠죠. 그렇게 해야 남은 기간 한 50일 남았는데 금방 50일 돼버립니다. 추석에 껴가지고 금방 시간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또는 여러분 모두 다 최선을 다해야 돼. 시간 관리도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40점 이상은 맞아야 되니까 이것은 꼭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15개 맞았다. 그러면 올해 2차는 꽝이죠. 아무 필요 없어요. 시험은 냉정하니까. 냉정하니까. 그래 지금 1회 모세를 봤는데 점수가 32.5 나왔다. 그런데 32.5 나왔다. 이거 합격할 수 있어요. 그분이 반생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일주일에 3개씩 올리자. 피난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3개 이상 올리면 올리고 올리면 금방 점수 올라갑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2개씩 올려도 돼요. 2개씩. 일주일에. 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오늘 공법 모의고사 신부로 오셨다. 그러면 날 살기를 해서라도 국토계법으로 하나 파고 와야 돼요.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이라도 하나 파고 와서 여기서 12문제 나오니까 여기서 나오면 이번 시험에서 1회 시험은 다 맞춰버려야겠다. 이렇게 어떻게든 다 맞춰야겠다. 실수로 한 개 두 개 틀려도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개혁을 세워야 되지 뒤집박죽 해버리면 아무리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에 주택법 하나 더 추가해서 파버리자 여기서 나오면 7개 나오는데 다 맞춰버려야겠다. 모의고사에서는. 모의고사에서 다 맞춘다 해도 본 시험에서는 한두 개 더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두리뭉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 팠죠. 또 이번에 팠죠. 그래서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야겠다. 건축을 하든가 도시관법을 한다든가 농지법을 한다든가 이렇게 추가해서 점심으로 나가면 됩니다. 다른 감옥도 마찬가지. 민법도 마찬가지. 민법도 내가 1, 2차 동시에 하는데 민법 내가 물건표는 왠지 나하고 좀 친해. 물건표는 나하고 좀 뭔가 통해. 그러면 물건 파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특별법, 주인법 내가 관심 많아. 주택, 상가인데 관심 많아. 그러면 관심 많은 법을 일단 파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다 맞춰버려야겠다. 이렇게 판례까지 싸게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바로 올해 가볍게 합격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적으로 점수를 올리면 돼요. 이번 시험에서 25점 나와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자 참고하시고. 그리고 참고 말씀드리면 모의사 보셔서 얻었던 점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점수 얻었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를 빼면 본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를 알 수 있냐. 25점을 빼야 돼요. 거품이 껴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얻었던 점수는 어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하면 큰 낭패예요. 그래서 본 시험은 고난도 문제 중급 학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의사에는 고난도 문제 없어요. 왜? 그거 문제 풀다 시간 다 낭비하니까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본 시험은 냉장에서 상급 중급 학급 다 나눠서 내거든요. 30% 40% 30% 이렇게 해서 딱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본 시험에서는 25점 빼야 자기 실력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어떤 모의사 전국에 있는 어떤 모의사 갖다 봐도 똑같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모의사 출제하는 선생님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수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 25점 빼 밑에 알겠죠.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 실력을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시험장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공법 개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개정된 내용을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최근에 8월까지 개정된 거 싹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추려서 오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싹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일단 시간 되면 같이 빠른 속도로 한번 체크하겠어요. 문제 풀이하고.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풀이를 들어가겠는데 문제 풀이를 들어가기 앞서서 정답을 먼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그래서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1반 준비됐죠. 3 2반 2 3반 1 4반 1 5반 2 6반 2 7반 1 8반 2 9반 1 10반 5 11반 2 11반 2 12반 3 13반 4 14반 2 15반 2 16반 5 17반 1 18반 3 19반 4 20반 1 20반 4 21반 3 22반 3 23반 1 24반 2 25반 4 26반 3 27반 2 28반 3 29반 4 30반 5 30반 2 31반 4 32반 4 33반 5 34반 2 35반 1 36반 3 37반 2 38반 5 39반 5 40반 4 38반 3 38반 5 39 40 40 40 41 41 41 40 41 다 체크했죠 과락 면했으면 잘 하신 거에요 과락 면했으면 잘 하신 것이고 설령 과락 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바로 그건 실력으로 이렇게 쌓입니다 그리고 내일 바로 축체돼서 본체로 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잘 챙기시면서 박차를 가해서 꼭 합격증을 손에 지길 바라면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들어가죠 1번은 우리 기본서 25쪽부터 34쪽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국토개폼상 광역 도시개혁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이렇게 있는데 일단 3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광역개혁권을 지정한 날부터 이때 지정했다 떠납치 보세요 지정 지정했다 떠납치고 누가 지정합니까 두 명만 지정할 수 있죠 국도 국토개통장하고 도지사 그래서 두 명만 지정한다 이렇게 딱 이해하셨죠 그래 이때 국토교통부장에 지정하게 될 때는 두 개 이상의 시도 둘 이상의 바로 둘 이상 시도를 묶어서 여기가 서울특별시 또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있다 같은 생활권이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장에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딱 한 문금으로 지금 광역개혁권이 지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를 대상 시장할 때는 국토교통부장 시장하고 도후 관악역 내 있다 지정한다 그런데 여기에 충청남도가 있다 충청남도 천안시가 있다 아산시가 있다 홍성군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도 도후사가 시장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광역개혁권이 한 번 지정됐다고 하면 바로 이 광역개혁권 지정했던 게 실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번씩은 계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효기는 없어요 이렇게 지정을 했던 국토교통부장은 지정할 때에 여기 봐보세요 여기다 지정할 때 시도사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원에 심의를 꼭 거쳐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네들한테 지정했다라고 통보해줘요 통보하면 이네들 바로 시도사가 만나가지고 그 지정 목적을 대상하게 한 광역도시객을 수립해 들어가죠 이때 광역도시객을 수립하게 되었다면 3년 이내 바로 수립해서 왔습니다라고 승의신에 들어가야 되죠 만약 승의신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에 직접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광역개혁권 지정은 실효기 중에 없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봐보세요 여기 도사가 아까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이 있다 지냈다 그러면 이네들한테 알려줍니다 이 도사가 지정할 때도 미리 이네들 의견 들어보거든요 또 관계행정기관 참고 의견도 들어보고 의견 듣고 나서 도사나 있는 지방도시원에 있어요 지방도시원에 지도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지정해서 통보를 해줘요 지정했다라고 통보가 가요 그러면 이네들 3명이 또 뭉쳐요 그래서 같이 이 광역개혁권의 지정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광역도시를 수립해 나가죠 광역도시계획 내에는 이 광역개혁권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잖아요 이런 방해하는 내용을 이 시장 또는 군수 세미 만나가지고 협회에서 수립합니다 수립했다면 3년에 수립해서 왔습니다 승인 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 3년에 승인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광역의 지정이 실효된 게 아니고 지정했던 도의사 네가 수립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그래서 지정 실효된 게 없기 때문에 3번은 틀렸습니다 그래 그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광역개혁권 지정은 효력인다 그거 날려버려요 그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광역개혁권 지정은 효력인다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의사와 수립해야 한다 지가 지정해가지고 지가 수립해야 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 권역의 지정은 실효기준이 없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3번 틀렸다 1번 1번은 여러 가지 행정개혁을 체계적 위치를 하셔야 되죠 국토개법상 국가개혁하고 그걸 일반 옆에다 써놓으세요 국가개혁 있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이 있다 군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굽는다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가로 구분된다 이 표는 아주 중요하죠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획 2로 올라가면 갈수록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하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상위계획이 수립된 인식이라면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만약 하위계획의 대응이 상위계획의 대응과 다르면 상위계획의 대응을 우선한다 이런 표를 머릿속에다 정리하면 되겠죠 1번 맞았어요 2번 바로 맞고요 두 명만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장 도의사가 마지막에 광역개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때 지정할 때는 인재패에 있는 두 일상의 특강특득식으로 관악구역 전부 일부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고 4번 이 시장군군수가 광역도시교를 수립할 때는 그 광역을 지정했던 도사님한테 승인받는다 맞고 4번 이 시장군수라는 자가 광역도시교를 수립하던 여기에서 이제 인재들이 수립한다 광역도시교를 수립할 때는 절차가 이르죠 먼저 현지조사 들어가죠 이걸 기초사로 하죠 기초조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지 필수적이다 이거 하시고 조사 측량한다 그 다음에 이때 봐보세요 조사에서 얻었던 여러 가지 기초사상보체계 이거 구측에서 운영해야 되죠 구측에서 운영하고 몇 년마다 변동사항을 다시 입력해서 관리해야 됩니까 5년마다 이거 꼭 알아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사 끝나고 나서 고흥청에 반드시 열죠 고흥청에서 누구 의견을 듣습니까 주민하고 관계첨무 의견을 듣습니다 타당할 때는 바로 반영하고 쓸모없는 소리는 반영해 줄 필요가 없다 이때 고흥청을 개최하고자 할 때는 고흥청의 개최 일시 목적 장소를 미리 일간심문에다가 바로 14일 전에 미리 권고해서 알려주고 고흥청을 개최하게 됐다면 고흥청의 개최 장소에 주민과 관계첨무가 참석할 건데 그때 그네들 바로 참석해서 고흥청을 개최해 나갈 때 누가 주재하는가 수립권자가 직접 주재한다 그럼 틀리고 수립권자가 지명한 사람이 와서 주재를 한다 이 광협계권에서 한가운데 딱 고흥청에 개최 장소 정해서 한번 개최해도 되지만 지역 주민으로 편의를 위해서 수개의 권역으로 구분 개최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 돼요 그 다음에 고흥청이 끝나면 바로 그 지역에 바로 지역의회 의견됐죠 여기 시의회, 시의회, 군의회 이렇게 의견됐고 여기는 시도, 시도의회 의견됐죠 그리고 여기 도에는 시군이 많이 포함돼 경기도 31개 시군인데 그때 시군마다 지역적 특성이 다르니까 시장수 의견도 듣나 그랬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시, 도, 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의견을 청취하고 시군에서는 시군의회 의견 청취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의견 청취할 때 며칠 이내에 이네들 의견 지시하냐 30이내에 의견 지시한다 그 다음에 수립했다 수립해가지고 그거 아까 수립권자 중 이네들은 바로 도의사만한테 승인시청하죠 도의사가 승인시청을 받았다 그때는 승인을 해주기 전에 미리 바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걸치고 협의 요청을 받았던 그 기관장은 36여 년씩 협의가 끝나면 지방도시는 심의 걸쳐서 승인 후 바로 송부해지면 시장, 군수가 다시 받아서 공고하고 열람시켜서 마무리 열람을 30 이상 시키면 끝 이렇게 돼 있죠 만약 수립했던 자가 여기 시도사였다면 시도사는 국토교통부장한테 바로 승인시청하죠 도사가 국토교통부장인이 승인시청을 받았다 그때 승인을 해주기 전에 역시 국토교통부장은 중앙행정경화장과 협의하고 협의청을 받은 자는 30여 년씩 중앙도시군의 심의 걸쳐서 승인 후 송부해주면 시도사 받아서 공고 열람시킬 걸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내용은 바로 이 정책계획서인 광역토식을 변경할 때도 똑같다 이렇게 하세요 변경할 때도 똑같다 수립조차하고 변경할 때도 똑같다 이걸 꼭 기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 맞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광역토식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기준 없고 수립단위 기간 기준은 없다 이런 광역토식은 바로 우리 일반 국민대 아무런 구성계가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이기 때문에 행정 쟁송 대상 아니다 여기까지 좀 생각하세요 2번은 36조부터 42쪽에 있는 도시군기본계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2번이었는데 너무 쉬웠죠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몇 명이냐 6명 뿐이 없죠 여기 이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바로 여기 도시하고 군에서 만든 계획이죠 여기 보세요 도시하면 몇 가지 행정계획을 내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좋았어 5개가 떠올라야 돼 그래 이 도시에서 만들면 명칭을 도시기본계 군 측에서 만들면 군기본계 이때 도시가 뭐냐 서울특별시, 육대광역시, 세종특별자시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팔도에 있는 시 여기서 만들면 명칭을 도시기본계 이때 군은 광역시대에 있는 군을 말한다 팔도에 있는 군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광역시대에 군은 의미하지 않는다 지한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 특강, 특특, 시, 군, 후 관악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건 종합계획이죠 종합계획 종합계획이니까 서울특별시 종합계획이니까 서울특별시 한 개만 만들죠 한 개 세종시가 있다 그러면 세종시도 하나 만들어요 종합계획이니까 종합계획으로서 무슨 계획 수리부 지침서가 되냐 여기 도시군관리계획 수리부 지침서가 되죠 그래서 이 정책을 제시하면 정책 하나하나 바로 받아들여서 구현해서 집행해서 구체화시켜서 결정하는 것이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으로서 용용용 기사집을 만들어서 딱 결정해서 그 도시의 공간을 확정해 나갑니다 이때 이 도시군관범계획을 봐봐서 이제 의의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었다면 도시군관범 수립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종합계획장만 수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각 장만 갖다 드리면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다치, 도시사, 시장, 군수만 수립권자이다 그랬죠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요 그래 국토교통부장은 절대 수립권자 아니다 국토교통부장은 수립기준을 정해서 주는 자지 수립권자는 아니다 이유 불문화가 절대 안 된다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이 친구들 자기 관악에 대하여 이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도시는 이런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 정책 내용 중에 우리 도시에서 옆에 있는 시군까지 도로 같은 기반성 연결 문제를 구상할 수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럴 때는 인접 시군의 관악역정보리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미리 그쪽 장관 협의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이때 이네들이 수립했다면 여기 앞에 있는 4명 이네들은 광역자치산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광역자치산시장은 지네들 지역에서 수립했다 그 내용을 변경했다 그러면 스스로 확정하지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받은다 그럼 틀려버려요 알겠죠 승인 안 받고 스스로 확정 그런데 여기 8도에 있는 시장과 군수는 수립을 했던 변경했던 바로 스스로 확정하지 못하고 승인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받아서 받느냐 바로 누구 도지사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2번 틀린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수립한 도시 군기본계획은 승인 자체가 없다 그래서 승인은 국장에 한다 틀렸죠 국장에 하고 날려버려야 돼 스스로 확정한다 그래야 돼 스스로 확정한다 누가 수립하고 변경할 때만 승인받느냐 시장 군수가 수립 변경할 때만 도시사한테 승인받는다 그래서 후밤으로 맞고 전반으로 틀린 겁니다 이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중요하지만 2번도 이것은 여기 봐봐요 이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요 여기 수립 절차 수립 절차는 아까 광역 도시계획 수립 절차와 큰 줄기는 대동소유예요 큰 줄기 아까 광역 도시계획 그랬죠 이것도 똑같아 기, 공, 의, 수, 협, 심 그 다음에 공, 열 이렇게 돼요 기초사 꼭 해야 돼 이때 기초사하고 공청의 개최 규정은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규정했던 그 규정을 그대로 준여하거든 그래서 기초사 필수적이다 공청도 필수적이고 주민과 관계체보기를 꼭 대한다 알겠죠 이때 기초조사의 경우는요 바로 이 광역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기초 규정을 그대로 준여하는데 가만히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기초사할 때는 이 기본계획이 그 각각 도시에서 만들 관리계획의 지침을 내려주는 계획이니까 지침이 잘못 내려주면 그 지침을 수정했던 관리계획으로 무슨 개발장소를 결정한다 도로 만들 장소를 결정한다 주거회를 결정한다 산사태 우리가 있고 토지 적성상 엉망인데 집안이 안좋고 그러는데 주거회를 결정해 버린다 도로 부지로 만들어야 결정한다 지침이 돼 그러면 안 되니까 기본계획을 만들 때 기초사 할 때는요 야 미리 토지 적성평가도 포함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초사 할 때는 토지 적성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 최악선무서도 포함해서 기초사 해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만 오늘 도시 군기봉격 위반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몇 년에 이게 이루어졌다면 그 자료 화려하면 되니까 기초사 할 때 이걸 생략할 수 있냐 5년이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지나가야 돼요 키포인트가 다 들어가고 있죠 지나가고 있죠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래야 맞아 이렇게 하면 됐어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청이 필수로 해서 누구 의견 듣냐 주민과 관계 정보가 들어야 한다 타당 반영 타당하자는 걸러버린다 의견 청취 여기 의견 청취는 의회를 말하죠 의회는 여기 봐봐요 이것도 잘 아셔야 돼 특별시장에 수발할 때는 누가 의견 듣냐 서울특별시에 25명의 자축구청장이 있고 그 구의회 구의회가 있는데 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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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의견 듣는 거 아니다 특별시장은 특별시회 광시장은 광시장 이해되죠 그래 그래 여기 봐봐요 여기 저기 저 수원시장 창원시장 천안시장 전주시장 이런 분들이 자기 시에서 수발한다 그때는 도우회 의견 듣는다 그럼 틀려버려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 이렇게 아무튼 이네들과 급의 같은 그 의회다 이렇게 그걸 꼭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구의회 나오면 안 된다 도우회 안 나온다 절대 그 다음에 수립했다 그 다음에 아까 스스로 확장한 4명은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확장하고 4명 특강 특터 스스로 공고하고 일람시키죠 그 다음에 도우사에게 시장구서가 승인청하면 도우사가 승인해주기는 협심해서 승인 후 송부해주면 송부하다던 시장구서가 공고하고 일람시킵니다 30일 이상 일람시키는 말이죠 이런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에서 판이해야 되냐 5년마다 이렇게 머릿속에 지나가야 되고 이 기본계획도 역시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이 기본계획을 여기 보세요 여기 4명은 자기 도시가 계획적인 도시가 되도록 반드시 수립해야 돼 4명 특강 특터 그런데 여기 시군 팔도 되어있는 시군의 경우는 원칙은 수립해서 계획도시 계획군인데도 해야 되지만 이때 이 시하고 군이 전 국토 중 여기가 수도권이다 수도권 뜻 알죠 서울특별시 인천하고 경계되어 있는 31개 시군 있잖아요 31개 시군 수도권에 있는 시군은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구수와 무관하게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비수도권 중에서도 광역시가 있죠 광역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정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역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도 계획도시 계획군이 되도록 인구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나 홀로 있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일 때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관할구역 A, C가 있고 B군이 있는데 또 여기 무슨 군인데 이 관할구역 전부 관할구역 전부 관할구역 전부를 광역구로 탁 묶어가지고 광역도시를 수립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각각 C, C군에서 만들 수 있는 기본계획에다 집어대할 내용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다 그래 관할구역 전부 대하여 광역도시기 수립되어 있는 C군으로서 광역도시기 내용에다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광역도시기 수립되어 있는 C군이면 각각의 C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 기본계획 다음으로 큰 줄기는 잡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계획의 경우는 바로 수립시 지역역근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록 포괄적이고 계락적으로 수립하지 구축이고 상세수명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문제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문제 3번 들어갑니다 이것은 43쪽부터 63쪽까지 있는데 국토개법상 도시군관리기 2반이다 틀린 글이 되어있죠 1번이 틀렸다 했는데 1번은 4분의 3이 아니라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그래 이 수치는 꼭 암기하셔야 되죠 그 내용 암기해야 되는데 자 우리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들 얘네들이 도시군관리기 2반권자에게 2반 좀 해주세요 라고 제안서 될 수 있죠 이때 제안할 때 이것저것 다 되는 거 아니다 딱 4가지만 법에서 행한다 이것 4가지 뭐냐 암기라고 그랬죠 기 지 산 대체 이게 머릿속에 안나오면 어떻게 맞추겠어요 이것부터 모르면 그렇죠 이 4가지만 제안할 수 있다 키가 뭔데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이다 이렇게 기반시설이 뭔데 도로 공호 이런 것들을 하천 이런 것들을 다 기반시설입니다 이런 것들 이거 용어도 알아야 돼 봐보세요 설치란 말 정비란 말 계량이란 말 이걸 정확하게 3가지로 머리떡에 넣어야 돼요 이것도 제안할 수 있고 지가 뭐냐 지구단위 개구 지중화 변경 지구단위 수입 변경 산이 뭐냐 산업통 개발 증류 지중화 변경 대체 뭐냐 이미 지정된 용도주가 있는데 이 안에서 여러가지 행위 제안을 바로 지구단위 만들어서 지구단위 만들어서 대체하자 대체하자 그리고 이 용도주가 폐지하자 이런 내용의 제안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대체라고 했어요 이렇게 4가지만 제안할 수 있는데 제안서 낼 때는 어디에다 해달라고 제안서 낼 거 아닙니까 하늘에다 하는 게 아니라 땅에다 해달라고 제안서 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준비해서 여기다 좀 해주세요 라고 위반 제안을 하죠 이때 땅 지구단위 나무 땅도 해달라고 속 터져버리죠 그래서 그 대상 터지면적에 이것은 공원한테 설치해주세요 광원 이런 것들은 바로 그 5분의 4 이상의 해당은 터지수요 동립하셔야 되죠 그런데 여기 국가 땅이 있다 지자체 땅이 있다 국유지 공유했다 사유지에 있다면 국공지 포함해서 5분의 4를 계산합니까 이거 제하고 사유지만 가지고 5분의 4입니까 그래 그래 국토교 뽑은 제해 무슨 법은 포함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국토교 뽑은 국공지 면적 동지 면적 계산할 때 제해 도시개발법은 포함 그래서 국의 도포 암계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국의 도포 아니면 이렇게 하면 힘들면 국제 도포 이게 더 빠르죠 국토교 뽑은 제해 도시개발법은 포함 국제 도포 국제 도포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이것은 얼마의 동사 필요하냐 이것은 3분의 3분의 그래서 5, 4, 3이 세 가지는 3이 하나만 5, 4 이걸 가지고 몇 번 출제했으니까 숫이 암겨야 돼요 그래서 1번 그래서 기가 나왔기 때문에 5분의 4지 4분의 3은 틀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국권위를 포함했다 이것도 틀렸죠 두 간대 포함을 제해 4분의 3을 5분의 4 이렇게 그래야 정확한 내용으로 맞습니다 수정에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만약 이 제한선을 하게 될 때 제한선에다가 제한하는 설명서 도시군가격 설명서하고 도면인 도시군가격 도서를 만들어서 첨부하고 도구에서 첨부하는데 이때 제한선이 들어가면 이방권자는 제한일로부터 몇일에 반영을 결정해서 알려드리냐 45일 바쁘면 부득한 사정에서는 1회 하나여 30일 연장해서 알려주신다 이런 것들이 모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 그 건을 이반하고 결정해 나갈 때 반영해 줄 거나 마을 것인가 고민이 되면 이방권자께서는 국토교통보다는 중앙도시는 시도사 시정수는 지방도시는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만약 그 건을 반영해서 이방 결정해 나간다고 가정한다면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이반을 제한자에게 전분류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보세요 이 산업유통 개발중국 이 산업유통 개발중국을 뭐 하려고 이거 지정을 제안하느냐 이 산업개발중국이라는 것은 바로 공업기능 뜻이 그래 공업기능은 공업기능 하면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장 그리고 유통 물류기능 이런 것들을 집중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된 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안을 했던 친구가 내가 공장을 좀 지으려고 했는데 이 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자기가 이거 지정해가지고 행정시에서 지정해주면 자기 혼자 공장 가든 자기 혼자 써먹습니까 고용 창출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국가 경제에 도움이니까 이건 인정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법에서 그래서 이 산업유통 개발중국 지정을 제안을 할 때 아무 데다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바로 땅을 준비할 때 이렇게 땅을 준비할 때 여기가 계획관리라든가 생산관리라든가 아니면 자연 녹지에 있는 땅에서 준비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때 너무 적게 해달라고 하면 속 터지고 안 되니까 최하가 1만이 정도 이상 최하가 너무 크면 또 안 되니까 3만 정도 미만으로 준비해서 오는데 그 땅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전체 면적 예컨대 지금 이 자연수가 들어왔는데 여기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땅이 다 계획관리라면 괜찮은데 계획관리들이 일부 이렇게 있고 또 생산관리적 자연 녹지에 있다 그러면 최소한도 계획관리들이 전체 면적 50% 이상을 돼야 된다 알겠죠 얼마요 50% 이상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원래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 녹지에 있다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봐봐 여기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공장이 있는데 여기 봐보세요 계획관리적 공장이 있는데 이걸 더 증축하려고 해요 공장이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증축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는 다 막혀가지고 바다로 막혀버렸다 다 막혀버렸어요 도로 같은 거 하층 같은 거 다 막혀가지고 또 다른 공장이 막 막혀가지고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어요 딱 확장할 수 있는 땅을 여기 보니까 보호적 관리적 땅이 좀 있고 아니면 농림적 땅이 있을게 그랬을 때는 바로 이 부분을 좀 포함해서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이렇게 그래야 그때는 바로 제안을 할 수 있다 보호적 관리적 농림적 포함해서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바로 4번 5번은 4번 가볍게 이런 거예요 봐봐요 여기 봐보세요 4번 이거예요 여기 도시쿵관리기 이렇게 보니까 하위기기잖아요 하위기기라고 해서 야 기본격을 꼭 만들어야 한다 이거 만들고 나서 너 만들어야 한다 이게 아니고 이건 정책계획서거든 그래서 정책계획서 정책계획서 만들 때 그 정책을 바로 구현해 나가고자 할 필요가 있으면 함께 위반할 수도 있다 이거 만들 때 함께 할 수 있다 있다가 중에 그 다음 5번이요 여기 도시쿵관로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해서 국토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 도시라는 거 봐보세요 도시는 특강특특 시를 말하고 군은 8대에 있는 군이라고 말해서 대한민국 국토는 특 광이 6개 있잖아요 광이 6개 있죠 광 광 광 이렇게 계속해서 특강 또 세종특별자시 제주특별자시도 그 다음에 8대에 있는 시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대한민국 국토는 특강특특 시군으로 모자이크 돼 있어요 여기서 빠진 땅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하여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교로 만들 때 어떻습니까 바로 도로 같은 거 기반서를 연결할 때 여기 바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연결될 때 끊겨버려야 되겠어 연결성 확보해야 되겠어 연결성 확보해야 국토가 원만하게 관리되겠죠 그 말이 그래서 5번 도시군가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농촌 사천 오천 인공 밀도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바로 차등을 위반한다 그리고 서로 연계가 되도록 위반한다 이 지역적 특성이 서로 다르니까 바로 차등을 위반 그것 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것은 43조부터 63조까지 있습니다 도시 군관리기인데 어려운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1번 앞에다 기득권보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득권보 그래 이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게 용 용 용 기 사 지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입안에서 입안에서 결정 고시하죠 그때 어느 장소에 있다가 여기 봐보세요 이 땅이 지금 원래 이 땅이 제 2종 이 땅이 원래 제 2종 일반 주거지 있어요 제 2종 일반 주거지 땅은 법적으로 5층 이상의 건스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이 2종이기에 적법적인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5층 자리에 건축하였다고 사과받아서 공사에 착수했어요 착수했는데 이 용도적을 지금 착수했는데 착수하간 자가 있는데 1층 공사 들어갔습니다 적법하게 그런데 이 일대를 제2종 일반 주거지에서 용도적을 변경 고시해버렸네요 바로 제1종 일반 주거지 뭐 이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1종 일반 주거로 변경 고시하면 1종 일반 주거지 어떻습니까 5층짜리 함부로 건축 못하는 겁니다 4층 이렇게 변경 결정 고시할 때 뭘로 하느냐 도시군가로 입안에서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그래야 바로 용도가 바뀌거든요 이렇게 결정 고시가 있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는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그냥 화가들 받아서 이미 착수한 자니까 계속 하면 돼요 갖다 나 이렇게 공사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관할 특강특특시험한 사람한테 가서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도시군가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내용 중 여기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가 중 실수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실수만 뭔만요 실수 그래 이 땅이 지금 원래 여기 봐보세요 이 땅이 지금 제2종 일반 주거지에서 아까 이거 1종으로 바꾼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게 바로 5층짜리 주택을 신축하였더라고요 지금 신축하 받아서 2종 일반 주거지에서 2층과 이미 들어갔습니다 A라는 사람들 들어갔는데 여기가 아직 기반서도 제대로 구축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 행정원청에서 보았을 때 이대로 방참 안 되겠다 물질산 시가 예상된다 다음에 이걸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5분 이상 20분을 보면서 시가를 좀 유부조치해야겠다 그럴 때 이유했다 바로 시가와 저종기다 라고 더 결정고시할 수 있어요 이런 절차가 알겠죠 결정고시하면 시가와 저종기다 오늘 결정고시해버렸다 시가와 저종기다 결정고시해버렸다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하면 어떻습니까 지형도면 고시하면 바로 이 지형도면 고시가 있으면 혈압 발생해서 시가와 저종기다 묶여버리죠 이때 이 결정고시가 있었다 아까 이 친구 적법의 공사에 착수했다 이 친구 막 아무런 조치 없이 이 도시군가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그 공사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아무런 조치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 다시 가서 허가받아야 계속하셨다 아니면 신고하면 된다 다시 여기 허가받으면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그래 그래 여기 봐봐요 이 시가와 저종기에서는 원래 주택의 신축 금지되어 있어 법적으로 근데 이건 기득권 보받아서 이 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허가받는 걸 받아서 착수한 자니까 별도로 가서 허가받는 일도 없고 뭔 말하면 되냐 신고 몇 개월이내 이렇게 결정고시하고 나서 늦어도 3개월이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중예 뭐하고 한다고 신고 또 허가받는다 신고한다 신고 몇 개월이내요 3개월 그런 장소가 수산야목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시가와 저종교역 지지관한 도시 군관리기 결정 당시 승인을 받아 승자 앞에다 허가도 좋아 허가라든가 승 같은 것을 받아서 그 말이에요 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가 나가야 돼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틀렸어 신고 없이 그 말을 지어버리고 삼교인에 신고해야 삼교인에 신고해야 오늘 결정 오셨다면 그날부터 삼교인을 신고해야 그 말이에요 신고해야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해되죠 중요하니까 알아요 그러면 이 기독금 보호가 또 중요한 데가 두고 한 데가 있는데 그 옆에 참고표가 이렇게 써놔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고 오늘 지정고시했다 이렇게 지정고시했다 또 정비법상 정비사발라고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이미 지정고시한 당시 이미 공사에 이렇게 학과를 받아서 착수한 자가 있다 착수한 자들 그걸 전제하고 그네들 기독금 보호하다가 계속할 수 있는데 이 장소에서는 역시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죠 계속할 때 멱칠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여기는 30일 알겠죠 며칠 30일 그래서 시수교육은 3개월인데 도시개발고 정비구역은 30일에 신고하고 들어갈 수 있다 신고하고 계속할 수 꼭 알았어요 그게 중요하고 이제 나머지 2번 이 2번 보면 도시적을 축소 그것다 도시적을 축소했다는 용도적 변경 그것다 줄 거예요 이건 경매한 상업병경 이렇게 써놔요 경매한 상업병경이니까 그때는 도시군가격을 위반할 때 주어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을 법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이거 두 번 나왔으니까 그대로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맞고 3번 이방권자가 도시군가격 결정을 해제하려고 한다 결정을 해제하려고 한다 해제했다 포인트 잡아요 이미 결정했던 장소 해제하려고 할 때는 도시군가격을 해제하려고 한 계획을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선부터 실시 안 틀렸어 환경선부터 실시 그 말 갈피 쳐버리고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해제했다 체크하고 이미 결정했던 장소는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때 해제할 때는 굳이 기초조사를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기초조사에다가 포함해서 함께하는 것이 환경선부서 그리고 토지적성평가 그리고 재취학성평사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체가 깡그리 생략되는 거예요 왜? 기초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초사를 하자면 기초사에다가 포함해서 아울러하게 되는 이 세 가지도 동시에 다 생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것이고요 4번 4번은 국장은 그 말을 지워버려요 국장은 지워버리고 이 도시군가에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도시군객인 도시군기본계하고 도시군가객은 도시는 아까 다섯 개 군 하나 있었죠 이쪽 대장들이 자기 도시에 있는 거 군에 있는 거 5년마다 다하당성 검토에서 다시 정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장이 틀렸어요 국장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특강 특특시장군수가 국장 지워버리고 특강 특특시장군수 이 도시군간리객을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했다 그러면 그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지용되면 고시한 날부터 알겠죠 그 다음 날 지우시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은 67조 부터 68조의 기본서 용도적이다 틀린 글의로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자 이야기 보세요 우리가 전국토가 이렇게 있다 원래 국토가 이렇게 생겼지만 변형했습니다 국토가 있다 국토는 크게 국토계획 및 인한 법률에 따라 사용도 구분시장한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임지역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미지정지역도 있다 이런 거 했잖아요 자 이때 이 관리지역에 있는 땅에다가 오늘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에 있는 산에다가 보존산지이다 라고 딱 증거시하면 산지관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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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시하는데 이렇게 고시하면 이 땅은 이제 완전히 용도가 뒤집어지죠 여기 봐보세요 관리지역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되냐 이거 보존하려고 책 했으니까 보존산지 보존산지다 라고 칭하면 이 땅은 이제 보호시할 때 농림직이다 라고 고시하면 농림직이 되어버리고 고시할 때 자연한 보존이다 라고 하면 자연한 보존이 되는 거죠 또 여기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 조성해가지고 오늘 여기다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다 라고 딱 고시하면 이 용도지역도 뒤집어져 버리죠 관리지역에다가 농림직으로 바로 결정고시가 되죠 이렇게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다음에 이제 농림직이 됐다던가 자연포진이 됐는데 이 보존산지를 해지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원점 돌아갈 리는 없어요 알겠죠 원점 돌아갈 리가 없고 그냥 농차 그대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본다 그 말지 그리고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래 관리지역에 있는 산림 중 산지의 합법이더라 보존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해제된다 보존산지가 해제했다 해서 그 보존산지로 지정을 하기 이전에 용도지로 다시 화하는 거면 다 화하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우리 기본서 68쪽에 나오는데요 여기 봐봐요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다른 범위를 따라 다른 범위를 따라 개발 하려고 여기 봐봐요 개발하려고 다른 범위를 따라 턱 지정고시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개발용도적인 도시로 결정고시가 가능한다고 했죠 최소한도 5개 플러스 6개까지 떠올라야 돼 수험생이라면 그게 뭐냐 머릿자 따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항도공 생각나요 아직 생각 안 나는데 그러면 열심히 안 살았다는 거예요 수험생으로서 알겠죠 수험생이 아니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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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 되죠 자 이 공부라는 것도 절박해 절박해 나 이거 정말 꼭 따야 돼 자존심도 있고 왜 한 번 내가 도전했으니까 자존심도 있고 그래 또 우리 가족의 대표로서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우리 가족의 구성들 지금 주변 사람 다 알렸을 건데 내가 떨어져 얼마나 쪽팔리겠냐 나 하나로 인해서 이런 뭐가 생각이 있어야 힘들 때 다시 힘이 생길까 하니까 자존심도 그래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 항도공 오도공 그 다음에 구길도산 그 다음에 농공간 절대 아니다 준산업단지도 아니다 그 다음에 택지 전원 그래 바로 도시 그리고 여기 수송변체 이런 게 떠오르면 좋겠어요 그래 항망법에 따라 항망으로서 도시가 엔접해 있는 공수면 도시로 결정고시가 안이 되고 의항법에 의한 의항으로서 도시가 엔접해 있는 공수면 도시로 결정고시가 안이 되고 산업입금이 개발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고시된 즉은 도시로 결정고시가 안이 된다 택지개발 중심으로 택지개발 중심으로 택지개발 중심으로 지정고시했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 했다가 오늘 택지개발 중심으로 지정고시했어요 이 땅이 관리적이잖아요 택지개발 중심으로 딱 중고시하면 이 빨간 부분은 뒤집어져 버리죠 관리적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려요 도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이 전원관발 초점에 따라 전원관발 사업국이다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국이다 라고 하더라도 도시로 결정고시가 관계되죠 다만 비도시가 있는 칠학주구인 땅이 있는데 그때 칠학주구로 지정된 여기 땅이 있다 여기다 도시발국이다 라고 지정했을 때는 도시가 되는 거 아니다 이걸 공부했어요 그래 일단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서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거 했는데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도 하지 않고 어떤 여기 택지개발 사업도 하지 않았다 택지개발 사업도 하지 않고 이걸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해지시켰다 그러면 종교는 뭐에서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이 택지개발 지구 이전은 용도로 다시 환원 되니까 관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공사가 완료돼서 개발 사업이 완료돼서 해지했다 그러면 종교 모습이 사라졌을까 이 구역 이 지구 지정 이전은 상태로 환원을 보지 않는다 이것들은 그런 규정이 있지만 그거 보호전산지 그다음에 농업 진흥제 이런 것들은 바로 환원되어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1번 맞고 3번 맞고 4번 맞죠 농도직을 다시 세부 용도로 나누어 지정할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 이렇게 도시적이다라고 이 땅에다 지정해요 이렇게 도시적이다라고 용도 지정할 때 무슨 경우로 결정해서 해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땅을 또 세부는 지정하죠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녹지다라고 세부는 지정할 때도 무슨 교로 이렇게 해요 도시군가로 그래서 맞다 5번 이 공유수민인 바다의 매립목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직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다 체크해요 다르면 다 매립하고 나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직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같으면 공유수민 매립목직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직과 같으면 별도의 도시군가 이반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중공국은 그 중공위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주로 지정된 걸 본다 다만 이 경우 특강특득시장에서는 그 사실을 지척시 고신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좀 알아주셔야 돼요 5번 문제 67하고 68필을 집에 가서 꼭 파셔야 돼요 거기서 3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6번 6번도 꼭 시험에 나오는데 91페이지 있거든요 이 문제는 하나의 응용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은 페이지를 가서 파벌해야 돼요 알겠죠 91페이지 그 용도루 최단도를 머릿속에 딱 깨뜨리고 계셔야 됩니다 용도루 최단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게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기억은 얼마입니까 300 니은은 250 디귿은 100 생산녹증은 80이죠 자 근데 이 4개만 딸라 여하여서는 답 없어요 여기 보십시다 이 도시역은 이렇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증이 있잖아요 주상고녹이 있어요 주거적은 다시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준 주거적 있죠 이때 용도루 최단도가 알려져서 주거적 중 일종 전용 주거적 최단도가 얼마냐 100 일종이니까 거기다 플러스 50하면 되죠 그래서 100 150 200 253배 이렇게 준 주거적은 5자니까 500 그 다음에 상업적이 크게 4가지가 있죠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그 다음에 근래 상업적 중 일 유 군 이게 떠올라야 돼요 중심 상업적 노른자리 그래서 땅값이 비싸 그래서 용종률이 아주 높아 6500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00 사업하면 되죠 그래서 1500 이거 1300 그 다음에 또 200 비하면 1000패 200 비하면 900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공업적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공업적 이것은 전용 공업적 300 플러스 50만원 되죠 녹지적 보존녹재 생산녹재 자연녹재 있는데 보존녹재 80% 이하이고 생산녹재 빽빽 이라고 했죠 생각나요 그 다음에 관리적 세 가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롱램지 다 얼마에요 80 80 80 80 80 이하죠 계획관리 얼마일까 100 계획관리 별도로 암기하라고 그랬죠 계사배 계사배 검표는 40 용의로 80 그렇죠 여기 봐보세요 도시적밖고 비도시적은 검표는 20 용의로 80 이잖아요 그런데 계획관련만 검표는 40 용의로 100 계사배 계사배 남의는 20 80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자 그래 이제 금방 했던 이게 함재 나옵니다 이제 금방 했던 수치가 여러분은 필히 암기하대 집에 와서 자 7반 7반은 98쪽부터 105쪽까지 있는데 용도주구 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있죠 1번이 틀렸어 1번은 자연 그 두 자만 지워버려 자연을 이렇게 그래 자연 경관측 할 때 자연만 지우고 특화 경관측 이렇게 1번의 내용이 틀렸으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어떤 도시지역이 있다든가 어떤 A라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보면 다 하천이 4천 산에서 내려놓은 하천이 있죠 그 하천 주변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그 장소 이렇게 변해요 수계의 수변 숫자가 물숫자 개자가 계곡격자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계곡의 주변 수변이라고 하죠 너무 그 환경이 특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환경 할 때 그 말 중에 특별한 환경 거기다 포인트 잡아봐 특별한 환경 그 말에다 체크해 핵심이 있어요 특별한 할 때 거기에서 포인트 잡아라고 시험장에서 그걸 잡아야 여기서 이렇게 봐봐요 이것 다 딱 줄 것이고 일단 경관하고 마지막에 죽어나오니까 경관증 경관증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이 있다 이게 뭘까 특자 따와서 환을 그냥 화로 해버리자 특화 이렇게 보면 시험에다가 금방 잡을 거예요 알겠죠 특화 경관증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2번 꼭 읽어두세요 역사문화 환경 보호주의랑 그다 치고 가다가 역사문화적으로 할 때 역사문화 딱 네모 치고 밑에다 환경 써버려요 그래서 역사문화 환경 딱 하고 밑에 보호동 남시고 마지막 치고 맞구나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3번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은 진해들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조례로 그다 포인트 잡아봐 도시 군격 조류로 시도사는 시도 도시 군격 대도시한 대도시 도시 군격 조류로 경관 주구는 추가 세분 지정할 수 있어요 특화 경관 주구는 세분 지정할 수 있고 중요시설은 보조하고 특정 용도 지정 주구는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걸 약주로 경중특 이렇게 함겨야 돼요 경중특 경중특은 조례 폰트 잡고 조례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이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 지구에서는 아파트 단란점 안마수 노유자 시선 건축할 수 없습니다 복합 용도주가 시험에 나올 건데 복합 용도주는 세 가지 용도 지정할 수 있어 밑에 써봐 위로 여쳐서 일일계 일반 주거적 여기요 일반 주거적 일반 주거적하고 일반 주거적하고 일반 공업적 일반 공업적하고 그 다음에 계획과적 여기다 지정할 수 알겠죠 일일계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과적 지정할 수 받으시고 그 다음에 5번 고도주구가 지정되면 도시 군관리계획 포인트 잡아요 도시 군관리계획 지구구역이다 지구단의 계획에 관한 설명이 틀린 이렇게 있죠 2번이 틀렸는데요 2번은 도시 여의적을 지구 단계로 지정하려는 경우 연립 주택 건설기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립 텍 위에 아파트 써봐 아파트라든가 연립 건설기 포함됐을 때는 토지 면제 원칙으로 30만 30만 얼마 30만 그래 30만 이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파트 건설기 포함해서 정한 다이라도 수도권 정비 계획 자연 보정 원인이 팔단된 상륙 쪽에 있는 이때 아니면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되어진 상태라면 그냥 10만만 있어도 찍어도 돼요 그리고 아파트 건설기 없이 그냥 찍을 때는 3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것은 크게 나올 가능성 희박하고요 1번은 꼭 알으셔야 돼요 지구단의 계획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의 지구단의 결정고시로 3년 그렇다면 3년이 된 날 단날에 그 구역의 결정을 효력해야 된다 2, 3번 시장 또는 군수는 자연 칠학주 전부 일부다에 지구단 지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 자연 칠학주 영도주 용도주 9개 경고 방방 거치기 특보 이렇게 용도주 라고 한다면 거기다 그 장소 일부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이 기준은 다 국장장하고 5번 이 정비역에 의해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났다 그 10년 동안 그렇죠 그래 이걸 정택 10년 이렇게 써놔요 정택 10년 그래 여기 정비역에 있는데 또 택지발주가 있는데 정비원에서 정비사업이 끝났다 택지발주가 해서 택지발사업이 끝났다 그리고 10년 지났다 그러면 의무로 여기다 지구단으로 정해져야 되죠 그래서 바로 맞습니다 하이한다 10년 지나면 하이한다 그 장소가 두 가지가 있다 정택 10년 그래 의무적 지정 대상적 1번에서 하이한다 했다 5번 5번에서 하이한다 마지막에 하이한다 의무적이죠 하이한다 지구단이 용어가 좀 맞지 않잖아요 지구단이 계획으로 할 때 계획으로 할 때 구역으로 구역이 빠져서 구역 구역을 좀 넣어주세요 지구단이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구단이 지정해야 한다 일단 딱 줄 것이고 이것뿐만 의무적이라는데 이제 금방 했다시피 1. 정택 10년 암기법 2. 시공에서 해제 그렇죠 30만 용트 이상 이상 이렇게만 해도 알아먹어야지 그 다음에 녹에서 녹직이죠 녹에서 녹직 땅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 주상으로 변경 그런데 그 면적이 얼마냐 바로 30만 용트 이상이다 이렇게 딱 암기법 해가지고 외워야 돼요 이럴 때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정택 10년 시가와 조종의 세제 공원의 세제 이거죠 시공이 세제된 지역 중 30만 용트 이상이 의무적 미만의 의미죠 그 다음에 녹직 땅이 개발 가능한 주거적으로 변경 사업적으로 변경 공업적으로 변경했는데 그 면적이 30만 용트 이상 의무적 미만의 의미죠 이걸 달달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9번은 120페이지 있어요 기반시설과 그 연결이 틀린 게 되어있죠 1번 틀렸어 하수도 그거 체크해 하수도만 딱 잘라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이다 1번에 하수도 그 말을 내모쳐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이다 환경기초설 5개밖에 안 되는데 암기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5번 나왔어요 5번에 바로 폐기물 처리미 재활용시설 빗물 재장미 이용시설 이제 금방 그 옆에다 써봐야 돼요 5번 옆에다가 하수도를 거기다 써요 하수도 하수도 있고 또 씁니다 폐차장 폐차장 또 하나 씁니다 수질오염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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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개 달달달 해오셔요 5개 그 정도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번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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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